우리가 함께 그려나갈 대전의 미래 푸른 숲과 선대하천이 어우러진 천혜의 도시 휴식과 레저,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체류형 관광단지가 들어섭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은 편리하게 공용 자전거를 이용하고 세계 최장 수소 트램이 도심을 달리는 친환경 교통어부 도시 도심 곳곳 다양한 공원이 일상의 휴식과 여유를 선물하고 낮보다 더 밤이 더 매력적인 꿀든 도시 숭고한 역사와 문화유산, 애국정신이 깃들어 있고 시민들의 열정과 꿈, 자부심이 가득한 도시 미래형 도심항공복터 드론택시가 하늘을 날고 AI, 나노반도체, 다이오 등 첨단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그 속에서 대덕특구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이 지투 국가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투 국가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자체 개발하고 우주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 과학수도 되자 대전이 세계 속의 인류도시로 보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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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